한 여자를 지키지 못한 자가 어찌 천연사칙을 말할 수 있으리 나와 흔히를 해 주겠어 내 진정 마음속에 간직하니 오직 나로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배야 대학에서 이 일에 연관이 없으십니까? 당장 그 칼을 버리라 너로 시작하니 이 땅의 수신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자원비가 없냐 지금이 아니고 요기를 막을 수도 없냐 만약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장군님 손으로 지켜주세요 만나요!